유니 메이트 디지털 어머런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음반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와 제작진 14년 팀은 저희가 전투 earphone으로 부탁드릴게요 소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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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일단 저희 한성호 총괄 프로사님이랑 우리 대표님 우리 또 죄송한 사장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받을 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받게 돼서 일단 우리 판타지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는 소감을 잘 못듣말했는데 오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타지 너무 고마워요 아 행님들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큰 상을 주신 만큼 저희 SF9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타지 파타지 감사합니다 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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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태영 추억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오늘 춥ね 곤 굿가요 misma 베베베베베 뮤직비디오 보여 불이 켜고 찾아봐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이상 끝 끝 끝 끝 니야 내가 안 보여 아아아아 커진 불술은 내가 너에게 뭔 일은 느끼지 않겠지만 다 마중이야 필름 말고 너를 볼 내가 좋은 사람 전에 변해 응 아아아 아아 YI 아아 다 같이 알았어요 그신 끝 끝 ions 그 사랑 굿굿굿굿굿 굿굿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ü 바슨 sistem 회사 카 ut 카 inevitbag 2.3.2.3 2.3.3 2.3.1 2.3.3 3.3.4 1.3 1.3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알아왔는데 정말 너무 놀랐고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이뻤어요. 이 모습도 이뻤어요.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. 오늘 뮤직비디오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SF9 1등까지 만들어주셔서 진짜 미안해요. 손가락 진짜 준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근데 판타지가 만들어준 거 알고 있어서 진짜 그렇게 감사함 없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SF9 1등이니까요. 정말 3년 반 사는 동안 끝까지 믿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열심히 할게요. 진짜로 여러분. 시작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은 A-D-D 입니다. 울지마 울지마. 울지마. 울지마.